왜냐면 내 마누라께 그런겨 내 마누라요 내가 내 마누라 죽었으면 좋았는데 뭐 뜰비요? 아 보험 좀 많이 들어놓고 보험을 좀 전년이 안죽대 이상하게 근데 전년도 모르게 내꺼 보험 들어놨는지도 몰라 일찍 뒤지라고 왜 몰라 몰라 자 이번에는 쌍장거 보여드릴게요 쌍장거 다른거 없이 얼른 보여드리고 그래야지 여러분이 또 다음 순서 또 기다리잖아 그래서 꽃순이 불쇼까지 다 들어갑니다 우리 꽃순이 불쇼하고 그리고 보배품바 나오고 보호가 똑같냐 이거 다 풀려갖고 이것도 좀 아이고 짱그러지 다 풀려갖고 그냥 놓네 됐다 여기 짱그러고 있었어? 아휴 난 니가 잘 안해도 괜찮어 니가 잘 안해주고 아무튼 내 생에 가장 실수가 너만 난거에요 아휴 내 생에 진짜 전년 진짜 죽으라고 여러분 전년 죽으라고 박수 한번 주시오 빨리 빨리 야 안친다 야 우리 누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악수 한번 해야지 죽으라 아휴 동시 지금은 쌍장거 내려갑니다 설명을 해드릴께요 요거는 소리 이게 우리나라 장구하고 신벌 외국 신벌 설명을 듣고 야 또 저도 또 이걸 주냐 아휴 난 좀 좋은거 주면 안되냐 아 전년 나 진짜로 죽었다 저거 누가 낫냐 이거 뒤에서 눈구뇨가 안보이냐 아니냐 아휴 진짜 아니 소리가 그래 이거하고 그거하고 봐봐봐 제가 솔직히 얘기해 아 나 듣게 이게 이게 이 소리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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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릇개지는 소리지 이게 여기다 얼마나 귀가 맥혀 어 이걸 놔줘야지 내가 치는거 방해하려고 소리 안나게 하려고 저 개같은 이걸 치라는게 이걸 치라고 아휴 진짜로 이것도 소리가 좀 별거에요 이게 무슨 소리여 이게 근데 하도 많이 쳐가지고 울먹어서 그래요 아무튼 자 지금부터 칩니다 장구 여자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게 똥그락똥그락똥그락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장구는 여자들의 마음이요 북은 남자들의 마음이고 사물 징하고 깽가리는 하늘에서 뭐요 바람치고 천둥치고 번개치는거 알아야 되니까 그런거 거기다가 심벌 외국거고 음악도 외국걸로 할게요 팝송이에요 여러분들 다 잘하시는겁니다 추억의 팝송 베드케이스 오브 러빙유 다 아시죠? 아 어차피 모르는게 예 해도 돼요 자 다 아시죠? 예 아이고 다 아시네 아 그걸 뭘 물어 잠깐 영화 주제곡인데 열심히 한번 때릴게요 이거 때리고 끝나자마자 바로 뭐여 천상의 북소리 북한번 또 솔로로 칩니다 오케이? 네 볼사람 박수하고 하면서 크게 좀 쳐주시죠 나머지 나머지 소리는 뭐여 집에 가 아니 박수하시려면 근데 요거 치고나서 뭐 팔아도 가지마라이 난 요거 내가 미리 얘기할게 요거 한번 치고 뭐 팔고 그다음에 혼자 또 죽으라고 북치고 뭐 팔고 그리고 다같이 난타 쳐서 또 엿팔고 그리고 꽃순이 불쇼해가지고 그때는 팁 받고 하하하하 아무튼 미리 알려지는게 아이고 편하잖아 도망갈라면 지금 가라 이게 아예 그리여 뭐 팔대 가지면 죽이고 싶은게 팔대 가지마 갈라면 지금 가 엄마 잘가 간다고 가냐 참 사람도 아니여 자 아무튼 그리여 잘하라고요 박사 하면서 열심히 칠께요 소리가 잘 안날거 같은데 아무튼 열심히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라고 서두른거니까요 정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다시 이 씨불렛나 베이스좀 뾰아 지피카 조종좀 해봐 베이스를 빼 도도도도둑 하네 뭐 치는지 모르잖아 이십 년을 가르쳤도 그걸 못하면 어떻게 뒤지라 아 가만히 써봐 잠깐만 소리 한번 다시 한번 베이스 뺄어버려 그래도 베이스를 안빼네 아이고 이쪽 요거 1번 안나잖아 소리가 이거 이거 몇번인데 이거 3번만 3번 위에 있잖아 왜 고기 밑에를 만져 우애를 만져야지 힘을 넣어놔 베이스 덤벼베이스 됐어 이거 1번 더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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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끄면 괜찮으니까 왜냐면 장구가 소리가 안나요 됐어 전년 잘하라고 박수 한 번 쳐주시오 다시 한 번 죽으라고 박수 한 번 쳐주세요 가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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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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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 작아서 하나밖에 못쓰고 다녀도 하나 갖고 나와시죠. 원래는 3북 치고 4북 치야 되는데 차가 또 워낙 커서 지나고 저것도 관심 들어가서 그래서 하나만 칠게. 제일 어려운 게 북 하나 치는 거예요. 3개, 4개는 골라가면서 돌아가면서 치면 되는데 하나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지랄고 그 자리에 필요할 게 뒤져버리네. 그래도 보고 싶은 사람 박수하고 함성! 그래서 뭐 하나 팔고 갈라고. 아까 얘기했지 하고서 왜냐하면 지금 말을 못 쳐요. 죽어요. 숨쉬는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파는 게 우리가 난 뭐 보여주고 팔지. 그냥 안 팔아. 이거 보고 그냥 가면 진짜 3대가 빌어먹다. 진짜로. 막 죄다 그냥 망했으면 좋겠어. 마지막 마루.